할렐루야! 진짜 살길입니다. 카를로스 하나콘디아 목사님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 북부지방에서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의 일이었다. 어느 여름날밤, 교회의 재개 소식을 겸한 전도집회에서 설교를 부탁하는 초청을 받고 3일 동안 개최되는 전도집회를 하게 되었다. 낡은 나무조각과 나무의 밑등으로 의자를 만들었다. 첫날밤 집회의 출석자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들이 집회에서 일어난 기적과 표적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다. 이틀째 밤 집회에는 첫날밤보다 많은 사람들이 집회에 참석하였고 마지막 밤 집회장은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 참석자의 대부분이 주님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에 나는 감동했다. 그러나 집회가 시작되고 조금 지났을 때 회중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들은 일어나서 나가버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팔을 흔들기 시작하고 아이들은 점점 침착함을 잃어가고 있었다. 모기대가 집회장 안으로 들어와 회중들을 괴롭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분무기로 모기약을 뿌려서 모기를 쫓아내려고 시도했지만 나가기는 커녕 오히려 그 수가 점점 더 증가해간다는 생각이 들었다. 설교자로서 이런 상황이 어느 정도로 곤란한지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란다. 설교를 시작해도 모기를 쪼는데 정신이 팔려서 전하는 메시지에는 전혀 집중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그때였다. 모기를 기도로 쫓아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님께 대답했다. 주님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쫓아내는 기도를 해서 모기가 나가지 않으면 나가야 할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믿음까지도 주신다면 쫓아내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 순간 초자연적인 믿음이 내게 주어졌다. 권리아설 대제하여 일어났던 다이처럼 반드시 승리한다고 믿고 의심하지 않았다. 그곳에서 말했다. 일어나서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모기를 쫓아내는 기도를 합시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웃기 시작했다. 어떤 형제들은 얼굴을 바닥으로 향한 채 킥킥거리며 웃고 있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듯한 표정으로 놀란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결국은 모두 함께 이렇게 기도했다. 모기야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교회에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러자 몇 초 후에는 모기가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았다. 미풍이 불어와 모기를 한 마리도 남김없이 집회장 밖으로 몰아내버렸다. 우리는 놀라움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처음에는 예수 이름의 권유로 모기를 꾸짖으면 모기는 나가게 된다는 믿음이 내게는 없었다. 그러한 것은 비정상적인 일이고 그렇게 할 능력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믿음으로 도전해 볼 수 있었으며 하나님의 권위를 사용했던 것이다. 편견과 선입관이 사람의 생각 속에 완고한 틀을 형성해서 권위에 있는 믿음의 틀을 방해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한정한 이야기가 아니고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초자연적인 믿음의 족쇄를 채워버리는 사람들의 현실이다. 우리는 믿음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한계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카를로스 아나콘디아의 간증이었습니다. 진짜 살길이었습니다.